이 신경전 감정싸움 꽤 거셉니다. 이재명 지사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말해놓고서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재명 지사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세 분 대통령을 반대했다고 하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진실이야. 본인만 아시겠지. 좀 중요하지 않고 좀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을 들긴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가 거짓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격 공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게 꽤 오래된 사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좀 복귀를 좀 먼저 장애 차편으로 한입 해볼까요? 네. 지난 2004년도였죠.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탄핵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때를 보면 원래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지금은 구민주당이라고 표현하는 민주당으로 갈려져 있었고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삼보일배를 했던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남았던 잔류 세력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일을 했지만 열린우리당이 분파되어 나갈 때 따라가지 않고 민주당에 그대로 남았던 거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 당시에는 그리 썩 좋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나는 그 당시에 탄핵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런데 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 찍힌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매우 요직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이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이낙연 의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쟁점은 그 당시에 탄핵을 반대하던 측에서는 아예 국회의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표결에 참석해서 의사 정적수를 채우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상의 탄핵 찬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그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복귀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매우 민감한 문제고 아직까지도 추미애 전 장관도 아킬레스건으로 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새 기세가 좋은 이낙연 전 대표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당시 상황이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진을 한번 볼 거예요. 당시 2004년 사진인데 여기 뭐 지금 송영길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을 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말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직접 이런 네거티브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가담을 해서 입을 열거나 이러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핵 결행을 하는 강행을 하는 이 스크롬을 짜는 거를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안개 긴 듯 흐릿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남국 의원이 수행실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데 지금 이런 사진들을 내면서 이 스크롬을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을 강행하려고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있는 탄핵을 강행하는 모습 아니냐. 이 경우에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저 이낙연 후보라고 해야겠죠.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무심히 바라보는 정말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저 표정이 이게 가담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3보 1배를 하면서 사과를 하고 정치적인 매듭을 짓고 지금 다시 정치적으로 제기를 한 거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비겁하다면 비겁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 표현으로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고 흐릿하게 자꾸 이렇게 하느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내가 탄핵을 찬성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표결을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도니 의원님, 이 주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노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논란, SNS 비방 논란, 여기에는 욕설 파일 얘기도 좀 포함이 돼 있겠죠. 송영길 대표가 좀 진정하고 원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감정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듭이 잘 지어지겠습니까? 본 경선 끝난 뒤에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신사적으로 하자, 합의하자 하지만 합의하겠죠. 이낙연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신사적으로 하자는데 악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캠프들은 조금 다르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경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첫째, 호남표가 굉장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이낙연 지사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과연 여기서 지금 호남 유권자들이 이전처럼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빠른 시기에 선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질 수 없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친문,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도 나왔지만 어제 김경수 지사가 형이 확정되면서 구속할 상황이 되니까 친문, 위기감을 느낀 친문 핵심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낙연 캠프에는 의원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공개적으로는 30명,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60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를 어느 쪽이 부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알 수가 없고 세 번째는 약간은 측근들의 충성 경쟁이라고 할까 이게 조금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낙연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조금 뜨뜨미지근했던 의원들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한 달 동안 경선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 휴지기에 조금 진정을 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계속 권력 투쟁을 할지, 이걸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두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칠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공방 얘기 만나 봤습니다. 이 소식 정리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진실을 말하는 자들, 진실을 우렁하지 마라. 좀 크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또 보게요. 추미애 전 장관 발언, 묵인도 방관도 공범이다. 예전 말을 좀 갔다 오셨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국회의원이었고 헌법기관이면 국가기관이다. 국정원 댓글과 비슷한 괴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도 정당한 거잖아. 대법원 판결이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선 때 누가 나올지는 몰라도 너덜너덜 하겠다. 여당 내부를 가리키고서 한신 말씀 같습니다. 오늘도 댓글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보수 야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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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